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기다리, 기다리시고 있어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운동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콩놀이, 콩놀이 하고 있어요 우리 누나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인형을 하치고 놀고 있어요 우리 아기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친구랑, 친구랑 놀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우리 아기 손가락은 그냥 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 손가락이 진짜 널 그릴 예약이에요 र naz이 저의 사 Deutsche Anyway 그것도 뭐 하 whichever